네 2023년 11월 13일 노영애 뉴스 인사이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요 다른 날보다 훨씬 날씨가 따뜻하고 좋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오늘 중무장하고 나오셨으면 오시든 버거우실 수도 있겠어요 자 오늘 목요일인데 한 주간에 가장 힘든 날이기도 하죠 이럴 때일수록 힘차게 기운을 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밥하기 싫은 여자님 진짜로 밥 안 하시는 건지 매우 궁금합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인사를 드리고 박용진 기자와 함께하는 뉴스 스펙 코너 준비되어 있고요 이어서 1주 3업 시간에는 김필성 조상원 변호사와 함께 여러가지 정치 현안 짚어보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요즘에 정세가 불안하고요 지금 현재 자영업자들 돌려막기 대출이 사실은 매우 위험수위에 나와있다 이런 얘기도 있어가지고 제가 사실은 여러분들께 많이 걱정이 되는 마음을 좀 전달을 하고 싶은데 일단 방송하면서 중간중간에 그런 얘기 나눠보고 이런 상황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방송 중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시고요 본격적으로 노형앤뉴스 인사이다 시작해보겠습니다 이거 꺼야 돼 이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제 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앞으로도 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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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북한이 쓴 건, 자기 설명하는 건 군사정찰위성이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가는 데까지 성공했다까지 지금 나온 상황이거든요. 이게 실제로 제대로 작동하는지는 며칠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이게 그냥 정찰위성의 개념이기 때문에 미사일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또 반대로 보면 이 군사정찰위성 또한 9.19를 위반하는 건 맞죠. 위반 자체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그냥 정찰위성이라 하더라도 9.19 군사합의 위반은 맞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비봉사님 9.19 파기는 총선용 아니겠습니까? 이런 얘기하고 계시고 총선 때까지 안보 장사할 게 뻔합니다. 써니님 얘기도 하셨고. 여러분들이 지금 많이 말씀하시긴 하셨는데 현실적으로 좀 상황을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얘기해 주세요. 대통령실에서 걱정한 거는 이제 북한이 기습 도발할 경우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냐 이런 부분이더라고요. 9.19 군사합의가 이제 남북 간의 그런 정찰 감시 활동까지도 제한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그걸 사전에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북한이 하마스처럼 그렇게 급작스럽게 쳐들어오더라도 우리는 그걸 사전에 알아야 미리 군사적으로 대응을 할 텐데 그런 부분이 못하는 거 아니냐. 이 9.19 때문에.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신호식장 가도 계속 그런 얘기를 했었고요. 실제로.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상대방이 우리에게 불법적인 고격을 감행하는데 우리가 그걸 바보처럼 앉아있다가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게 군사합이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조항을 살펴보더라도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얼마든지 대처할 수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일단은 조금 잘못 혹은 내지는 오해할 수 있는 식의 설명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긴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이거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군사합의 파기한다 그러면 딱 그걸로 효력이 정리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남북관계법에 의해서 대통령이 그렇게 중대한 일이 있어서 결정할 경우 이거는 파기가 가능한 걸로. 파기가 가능하고 즉시 효력이 나와요? 그 즉시. 북한 측에 통보하면 효력이 발생한 걸로. 우리가 통보만 하면. 어제 그래서 바로 해당 지역의 정찰 감시를 위한 활동이 시작됐습니다. 그랬군요. 큰일 났네. 이렇게 되면 남한과 북한이 또 서로 싸우는 위험한 상황이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이게 2018년도 9월에 문재인 대통령이 정상회담하면서 만들어진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라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대응 자체는 그냥 시원하다고 할 수 있죠. 북한이 미사일을 함부로 쏘니까 그럼 우리도 가만히 두지 않다. 당할 필요 없다. 이런 대응으로 볼 수도 있지만 그럼 앞으로가 어떻게 하냐가 문제입니다. 그동안 5년 동안 9.19 군사합의가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는 나름의 안전판 역할을 했거든요. 그런데 한 번도 긴장한 거면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요. 야당이랑 전문가들은 정부가 좀 보다 신중하게 접근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 좀 잘못된 처방을 한 거다.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새로운 안보 위기를 조장하고 정치적, 정리학적 목표로 대한민국 국민들 안전과 한반도 평화를 희생시키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 그리고 과거의 북풍처럼 전선의 군사도발을 유도하거나 충돌을 방치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걱정한다. 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군요. 지금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도 많이 걱정하고 계십니다. 오뚜기 스머프님께서는 북한 이성발사가 왜 위반입니까? 다른 나라들은 잘 됐었는데. 이런 얘기도 하셨고요. 김대우님은 북한이 동네북도 아닌데 맨날 때려잡습니까? 애써 만들었던 안전편을 스스로 뽑아버리는 자외정권 아닐까? 이런 얘기도 하셨고. 꽁이님. 북한하고는 평화적으로 지내려고 노력을 해야 될 텐데. 대통령은 전쟁 나면 본인이 나가서 할 것도 아닌데 왜 자꾸 이러시나요? 이런 걱정도 많이 하셨고요. 써니님께서는 북에서 파기해버렸는데 우리보다 더 나아가지 않습니까? 이랬던 반대 의견도 내렸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지금 상황을 살펴봐야 되긴 할 텐데. 어쨌든 확실한 건 이걸 계기로 해서 남북한의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건 확실한 것 같고요. 이러다 큰일 날 수도 있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장차관들의 총선 출마가 과시화되면서 차기 장관 후보군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박성재 전 서울고검장,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입으로는 심기호완 국토연구원장, 추경호 경제부총리 후임엔 최상목 경제수석이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다. 정기국회 직후 12월 9일 전후라는 구체적인 시점까지 얘기되면서 유독 어려웠던 이번 정부의 장관교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안제도 장관교체한다고 하면 또 청문해야 되는데 잘 될지도 모르겠지만 박성재 전 서울고검장님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금 거론되고 있어요. 검사님들께서 진짜 모든 곳에 다 그냥 진출하시고 법무부 장관도 그냥 대를 이어서 하는 상황이 돼버렸는데 큰일 났습니다. 자, 지금 나머지 이렇게 교체하는 이유는 정확히 뭡니까? 그분들이 전부 다 출마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인 거죠? 총선에. 그렇죠. 장관들도 마찬가지고 차관들도 마찬가지고. 이게 되게 웃기는 게 의원이 되잖아요? 그럼 그분들을 데려다가 장관을 시켜요. 그래 놓고 또 장관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분들을 또 데려다가 또 이번에 의원을 시켜요. 이게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의원들을 장관시키는 거는 청문회에 통과하기가 쉽다. 내 편이다. 이런 것들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럼 그걸로 끝을 내야지 또 그분들을 다시 또 총선에 보내면 왔다 갔다 서로 뭐 하는 건지 솔직히 제가 지금 이해가 안 가고요. 차관. 차관 지난번에 개각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장미란 씨까지 얘기가 나오던데 차관들도 지금 전부 다 데려다가 지금 총선용으로 쓰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나라의 행정이나 나라의 정책을 어떻게 해야겠다 이런 생각은 전혀 없고 그냥 장관이든 차관이든 내 편이면 무조건 우리 의원수를 채워야 되니까 그쪽에 넣어야 되겠다. 지금 이런 심산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거 좀 걱정, 저만 걱정스러운 상황일까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공백도 한꺼번에 많이 발생하고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심지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장미란 차관 같은 경우 6개월도 채 되지 않았거든요. 진짜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계속해 주세요. 원희룡 장관은 이제 지금 출마를 검토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의 지역구인 계양을로 출마하는 방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야당 강세 지역이거든요. 계양을이. 그래서 험지에 해당하기 때문에 원 장관이 선봉장으로 야당 대표랑 맞붙는 이런 그림을 좀 그리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출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전현직 장관 5명이 최근 서울 모초에 모여가지고 국정현황과 총선 전망 등에 대한 얘기를 나눴는데 이 자리에 한 장관도 있었다고 합니다. 일단 원 장관은 사실은 대선 주자급으로 국민의힘에서 대통령하고 각을 세웠던 사람들 중에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이 아닌가 솔직히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홍준표, 지금 원래 대구시장 됐지만 그 다음에 누구예요? 유승민 이런 분들 사실은 다 지금 대통령하고 사이가 안 좋잖아요. 그런데 원 장관 혼자만 지금 되게 대통령하고 사이가 좋단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험지에 출마하는 게 본인에게 과연 좋을지 만약에 당선 안 되면 사실 어떻게 될지 스스로 아마 그것 때문에 걱정이 많은 것 같기도 하고 한동훈 장관은 그냥 나가면 무조건 되나 보죠? 지금 되게 고무적인 분야이라고 하는데 지금 나머지 사람들은 어디 어디 출마하겠다는 겁니까?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지역구가 대구 닷성이라 거기를 다시 나간다고 그러고요. 재선 출신인 박맹식 보험부 장관은 경기 성남 분당을 출마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또 김은혜 홍보수석도 전에 분당 가볍는데 이번에 분당을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어서요. 내부 교통정리가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출마설이 나오고 있는데 또 반대로 그 전 지역구가 강남이라 강남 말고 이제 험지로 나가라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 차라리 장관직을 더 가겠다. 이런 상황입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원래 종료 출신이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중례석이 떨어지고 강남 갔었었는데 이번에 다시 또 나가라 그러니까 뭐냐 나 절대 안 나간다. 이렇게 버티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이형 중서벤처기업부 장관들이 나간다는 거죠? 이형 중기부 장관도 출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요. 조승환 해수부 장관, 정황근 농림부 장관도 각각 영구가 있는 부산, 충남, 천안 출마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 이렇게 되면 무슨 장차관들이 전부 다 나가는 거예요. 왜 이래요 정말.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차관들도 지금 나간다는 건데요. 지금 거의 안 나가면 안 되는 이런 분위기인데요. 1월 11일이 공직자 사퇴 기한입니다. 그래서 지금 앞두고서 다 몰리고 있는 상황이고 연말에 이번에 그래서 개각이 이뤄질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김호준 국토부 1차관, 박성훈 해수부 차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미란 문체부 2차관도 각각 고향이나 연구가 있는 지역으로 지금 출마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장관이 원래 정무적인 사람들이니까 총선에 나간다고 싶시다. 그럼 차관들이라도 그 자리를 지키고 직무대행 해주고 어쨌든 그 부처를 살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행정적인 지원을 계속 해줘야 되는 건데 장관도 나가고 차관도 나가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일을 누가 하죠? 국장들이 하나 이제는? 국장들이 장관도 하고 차관도 하나 보죠. 이게 왜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을까요? 우리나라 정책이 맨날 왔다 갔다 하니까 사실 항상성이 없고 일관성이 없는 거는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마는 특히 이번 정부 지금 2년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시끄러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다가 지금 장관, 차관들한테 자리 하나씩 주면서 나에게 충성했던 당신들을 위해서 내가 뭔가 해주겠습니다. 이런 또 취지를 지금 들리기도 하거든요. 이거 지금 인사검진까지 진행 중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벌써 법무부 장관 후보를 두고서 박성재 전 서울고검장에 대한 인사검증은 상당 수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전 고검장은 윤 대통령이랑도 오래 알고 지낸 사이로 알려졌는데요. 윤 대통령이 초임검사 시절 대구지검 형사부에 배치됐을 때 옆 부서에 근무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이 2013년에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하다가 좌천됐을 때는 대구고검장에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네. 외교부는 또 어때요? 외교부도 일단은 장관 교체 가능성이 아직 남아있으니까요. 그래서 장관 후보군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이정민 전 외교부 국제안보대사, 이신하 외교부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등 보수 성향의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고론됩니다. 황중국 주 유엔대사, 장호진 외교부 1차관 등 직업 외교관 기용 가능성도 있습니다. 와, 좀 난리가 났군요. 꽁이님, 장관들이 일도 못하는데 정치는 잘하겠습니까? 이 얘기도 하셨고. 바다님, 국회 장악회에서 탄핵 안 당하고 검찰 독재정부를 공고히 하겠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이거 정말 문제입니다.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지금 사실 여론은 별로 썩 좋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래도 나가면 다 뽑아주겠죠? 네, 마무리해주세요. 이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지역 같은 경우는 그래도 뭐 하다 온 사람이냐 이런 게 아무래도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모르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일 때. 그러면 그래도 중앙부처에서 이 정도까지 해봤대. 뭐 차관이라도 했대. 뭐 이러면 우리 지역을 위해서 중앙에서 힘 좀 쓰니까 돈을 가져온다든지 중요한 사업을 성사시킨다든지 이런 가능성에 대한 좀 더 마음이 가는 그런 심리를 아무래도 노리고서 이번 장차관들의 출마가 이뤄지는 거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용팔님께서 신박한 의견을 내셨어요. 장차관 모두 용화되어 있기 싫으니까 나오는 거 아닐까요? 아, 진짜 대단하십니다.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후임으로 황상무선 앵커가 나온다는 얘기인데 이분도 그쪽 라인인가 봐요? 위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참 큰일 났습니다. 사회수석도 바뀌고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후임으로 안상훈 씨가 지금 온다. 황상무선 앵커가 유력하다. 이런 얘기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잘 모르겠습니다. 과학기술수석도 있군요. 여긴 누가 온다는 거죠? 새로 없어졌다가 이번 정부 들어서 없어졌다가 다시 만들어지는데요. 강도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장 기용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네. 참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지만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이거는 옳지 않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조금 드는데요. 아무래도 좀 복잡스럽고 이상합니다.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용진 기자 수고 많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생방송 댓글 참여 계속해서 부탁드리고요. 저는 잠시 후에 이슈삼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주식평가 방법이 사용되고 있어요. 다 들어봤죠 이거? 이건 기본이잖아. 이거 모르는 사람 있어? 있어? 자 PR. PR 뭐야? 짜는 거. 그치? 그게 주당시장. 걱정 마세요. 걱정 마세요. 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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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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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식으로든 민원을 붙일 것 같아요. 이게 지금 23일 무산된 것 때문에 그런데요. 그래서 오늘이 23일이에요. 23일은 본회의 이미 예정된 본회의 회의일이 딱 하루예요. 그래서 사실은 국민의힘 쪽에서 본격적으로 딴지를 걸기 시작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탄핵소추하는 발의돼서 24시간이 지나야 의결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딱 하루 일정인 경우에는 그 추가 일정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23일을 원래 못할 거라고 봤고 결국에는 원래부터 2일 이상의 회의일이 예정돼 있는 날이 12월 30일입니다. 12월 30일과 12월 1일로 이어지는 그 이틀간은 이미 의사일정에 합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는 국민의힘이 반대한다 하더라도 상정하면 24시간 지난 12월 1일날 가결시킬 수 있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이동관 방통위원장하고 손준성, 그 다음에 이정석 검사 탄핵소추안 원래 했다가 그때 당시에 본회의 부의 안 하고 24시간 되기 전에 처리를 해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처리를 받아준 것이 문제냐 아니냐 이거 가지고 시끄러웠었고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국회의원들이 표결할 수 있고 심의할 수 있는 권한 자체를 김진표 의장이 그 처리안을 받아줌으로 인해서 침해했다 그래가지고 권한쟁이 심판까지 지금 청구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다음에 일단 하루 처리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부의해가지고 본격적으로 넘어가게 하겠다. 이게 민주당의 전략이었고 근데 그렇게 하려면 최소 이틀이 필요하죠. 왜냐면 부의한 다음에 올린 다음에 24시간이 넘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12월 23일날 원래 예정돼 있던 그날은 못하고 11월 23일날 못하고 11월 30날과 12월 이틀 있는 그날 하겠다고 원래 얘기를 했었었죠. 근데 이제 이거를 마치 엄청나게 큰 문제인 것처럼 부각시켜가지고 또 아 민주당 또 안 된다. 쌍택감 이런 거 잘 안 되려고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또 여름몰이 하려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사실 이제 오늘 한번 짚어본 겁니다. 원래는 민주당이 23일에도 빨리 통과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보니까 합의만 되면 좀 통과시키는 게 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원래 합의가 안 될 거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민주당이 원래 잡은 날 D-Day는 11월 30일이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한번 지켜보도록 하시고요. 이번에 이거 통과 만약에 못 시키거나 이거 제대로 일 처리 못하면 민주당은 아마 국민들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을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좀 기다리게 맞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저기 여론조사가 어제자 기사, 그러니까 12시간 이런 기사들 보면 현재 지금 여론이 59%가 찬성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도 안 하기에는 여론 부담이 큰 상황이에요. 네, 맞습니다. 자, 이제 또 김필선 선생님한테 여쭤볼게요. 한동훈 장관이 어제 국회에서 나는 시사장관이 아니다. 법무부 장관으로 최선을 다하겠다. 이러고 국민의힘이 한비야청가 부르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했더니 더불어민주당이 저를 띄워줬기 때문인 거지. 그건 아니다. 이런 수줄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일제 샴푸가 어쩌고 초밥이 어쩌고 어쩌고 막 그런 얘기를 계속했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발언을 한 곳이 지방소멸위기 실천적 방향과 대안이라는 주제로 세미나 하는 곳이었어요? 세미나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발전, 지방자치발전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를 하는 곳에 법무부 장관이 가신 거예요. 거기 가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으니 이게 일단 그 자리에 참석해서 그런 발언을 발언한 것 자체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적합했는지 이분이 지금 법무부 장관으로서 일을 하는 건지 아니면 출마 예정자로서 일하는 건지 의심스러운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 자체를 한 곳이 자기 지금 말하고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는 이런 워딩들이 매우 정치적 발언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간에는 이분이 출마를 굳힌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출마 안 할 수가 없어진 거 아닙니까? 이미 지금 모습들을 보면 지금 행보들을 보면 법무부 장관 이쪽에 있어서 사실 큰 관심이 없다는 느낌이 들고요.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탄핵 얘기를 하면서 초밥 이런 얘기를 또 했단 말입니다. 뭐 저기 뭐 참고 탄핵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국회의원은 탄핵 대상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분이 말씀하신 것 자체가 법적으로 맞지 않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하신 분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세미나에 가서 법과 맞지 않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왜 갑자기 탄핵 얘기를 꺼내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세미나에 가서 법무부 장관이 할 일은 어떻게 하면 지방권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법무부 차관의 고민. 예를 들어서 여기 법무부 장관이 가서 할 일이 있어요 솔직히? 아니 있습니다. 뭐냐면 검찰청의 분산화예요. 아. 그러니까 지방 소멸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 장도 일정 부분 이런 사정권을 가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사정권이 각 지역별로 수평적으로 견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방 소멸을 걱정이 되고 그다음에 지방분권을 얘기할 거면 법무부 법무 행정을 어떻게 하면 지방분권화 시킬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셔야지 거기 가서 왜 말도 안 되는 소득을 얘기를 하십니까? 워딩을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이 아시는 게 되게 자극적이고 지금 현재 현안이 되면서 사람들 귀에 계속 박혀있는 그 단어를 연결해서 조합시켜가지고 사람들에게 툭툭 던지는 그런 헛법이에요. 예컨대 지금 이동관 방청위원 탄핵이니 뭐니 계속 지금 민주당이 탄핵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탄핵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하는 말 중에. 그리고 지금 자신이 공격해야 될 대상은 민주당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재명과 탄핵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재명 대표는 탄핵의 대상도 아니고 연결시키는 사안도 전혀 아닌데 일반 국민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하니까 맞는가 보다. 그러면서 이재명 플러스 탄핵이라는 말을 집어넣기 위해서 이재명 대표에게 아킬레스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을 갖다 붙이는 거죠.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조금 우습게 보는 솔직히 잘 따져보면 사람들을 조금 무시하는 그런 식의 워딩과 합법이 나오는 건데 이거를 제대로 된 기자들이라고 한다면 옳지 않은 합법으로 사람들의 귀를 현혹시킨다. 이런 취지의 글이 하나라도 들어가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건 하나도 없이 이재명 대표 소고기 초밥 먹었으니 그 돈으로 나라에서 쓰라고 하는 돈 가지고 했다 그러면 이 사람을 탄핵시켜야 된다. 이것만 계속 보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진짜 옳지 않거든요. 그런데 한 끼에 2만 원짜리 소고기 초밥 먹는 게 중요합니까? 그게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그 초밥을 왜 먹었냐는 거죠. 상당히 회의하면서 먹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면 그게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 자기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들어가 있는 1인분에 6만 5천 원짜리 고급 한우식당에서 49만 원씩 두 번 끄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검사들 돈 쓴 거에 대해서 물어보라니까 제대로 대답도 안 하면서 지금 계속 이것만 가지고 물건을 얻어지는 게 장관으로서 할 얘기가 전혀 아니거든요. 정치적 발언이에요. 지금 정치적으로 이슈가 될 만한 발언이고 이걸 정치인의 관점에서 보면 왜 이렇게든지 이해가 돼요. 일단 지방자치 이렇게 모여서 하는데 주목받는 곳이고 거기 가서 주목받는 발언을 한 거거든요. 하고 선정적인 발언을 한 거예요. 선정적인 발언만 하는 거죠. 선정적인 발언을 한 거고 그런데 선정적 발언이 법률적으로 맞냐 안 맞냐는 중요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저는 정무직 공무원들이든 혹은 정치인들이든 누구든지 간에 사람들을 자꾸 현혹시키고 선정적으로 하는 거는 이거는 진짜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아무리 그게 자기 자신의 말을 언론이 받아쓰게끔 하는 도구가 된다 하더라도 그거는 옳지 않기 때문에 원래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그걸 아는 많은 사람들은 그런 말을 그래서 안 해요. 왜냐하면 그런 말을 던져야 언론에서 받아 써준다. 이걸 알아도 그러면 당연히 안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그런 것들을 10분 잘 활용해가지고 본인의 정치적인 기반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이게 공과 사료 구분하지 못하고 내지는 사익을 위해서 공적인 여러 가지 매체들을 이용하는 그런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죠. 지금 별로 언급이 안 되는 정말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이분은 아직 장관이에요. 그러니까요. 바로 그거예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사람인데 지금 탄핵, 이재명 대표의 탄핵 얘기하는 것 자체가 매우 정치적 발언이에요. 아니, 장관이 옳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정치적 발언을 하고 정치인들로 행보를 하고 싶으면 장관 그만두고 하면 됩니다. 아니, 그리고 저는 솔직히 한 얘기로 이게 지금 우리 헌법 체계가 무너져 있다고 보는 게 우리 헌법에서는 의원이 의원직에서 면하려면 강제적으로 면해지려면 결국에는 의원 200명의 동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국회의원 3분의 2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탄핵하고 똑같죠. 그래서 국회의원이 그래서 개별적인 다 헌법기관 각각의 헌법기관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지금 한동훈 장관이 이재명 대표를 탄핵 안 했냐. 탄핵했어요. 기소했잖아요. 기소해서 만약에 그게 왜곡된 증거에 의해서 유죄가 나오게 되면 결국에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법이 되게 이상해요. 그러니까 징역형 이상의 형의 확정이나 아니면 정치자금법이나 선거법에서 100만 원 이상만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돼 있는 우리 헌법에도 없는 국회의원 면직사회거든요. 그런 잘못된 법을 이용해서 사실상 서초동이 정치에 개입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른바 서초동발 정계개편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동훈 장관이 탄핵을 못한다. 탄핵 소초로는 우리가 검사 탄핵하면 바로 탄핵돼서 아웃됩니까? 아닙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심판을 해요. 마찬가지로 지금 사실상 검찰이 무제한의 탄핵권을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정치인들을 상대로 행사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이 기소해서 유죄가 나오면 그 직을 잃게 돼요. 이 구조를 좀 바꿔야 돼요. 기존에 법무부 장관들의 언어하고 이분이 하는 걸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만약에 추미애 장관이 법무부 장관 할 때 혹은 조국 전 장관 법무부 장관 잠깐 물론 했지만 할 때 당시에 만약에 이런 발언이 나왔다고 씁시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해서 난리가 났을 건데 지금 왜 기자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지적을 안 하고 그냥 쫓아다니면서 사진 찍고 쫓아다니면서 워딩 받아주고 이런 것만 하는지 솔직히 좀 이해가 안 돼요. 뉴스마터 기자들한테도 물어보고 싶어요. 다른 기자들 왜 그런지 우리는 안 그러지만 저는 사실상 헌법에 없는 헌법에 없는 국회의원 면직 사회를 법률로 추가함으로써 검찰이 민주적 정당성도 없는데 사실상 검찰권 행사를 통해서 정치인들을 무한정 탄핵할 수 있는 이 구조가 문제라고 봅니다. 네, 맞습니다. 본인도 기소권 맘대로 가지고 있으니까 그냥 툭하면 선거법 위반으로 걸고 툭하면 멀리를 걸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무죄가 나와도 상관이 없죠. 왜? 몇 년 내내 그걸 울고 먹으면 되니까. 아,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정신 차리고 그것이 옳지 않다는 거를 제대로 알려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솔직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랬더니 KT23님께서 기자들 다 침검이에요. 진짜 내가 할 말이 없네. 이게 기자들이 왜 침검일 수밖에 없느냐. 이게 법조에 검찰청 출입 기자들이 사실은 가장 세요. 법조 출입 기자들 중에서도. 그리고 검찰청 출입 기자들은 검사들이 관리를 되게 잘합니다. 그래서 거기 조금만 다니면 사실 검사님들하고 너무너무 친해질 수밖에 없고 그분들 편에 서가지고 얘기할 수밖에 없고 그분들도 이 기자들을 기소할 수가 있어요. 수사도 할 수 있고. 이게 바로 우리나라의 이상한 구조가 계속해서 돌아가는 이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 좀 봅시다. 그 한 장관이 그러면 결국은 출마할 수밖에 없고 한 장관 출마를 계속 부추기고 있고 여당에서 지금 그러고 있다는 얘기인데 한 장관이 출마하면 도움이 되나 보죠, 여당에서는? 이거는 뭐 어디까지나 예측이... 내패셜입니까? 내패셜일 수밖에 없는 건데요. 단계적으로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지금 여당 쪽에 구심점이 될 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프랜차이즈 탁 이런 사람은 나올 사람이 없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다들 어떤 식으로든 타격을 받든지 아니면 자기 사실은 대통령실에서 찍혀서 받든 어떻게 받든 어떻게 다 이렇게 타격을 받았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이 그리고 또 언론에서 열심히 이렇게 띄워졌기 때문에 나오면 단기적으로는 일종의 구심점으로서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이것도 제 개인적인 견해를 얻는 걸 전적으로 말씀드리면 한동훈 장관이 정치인으로서 저는 유능한 것 같지는 않아요. 아니, 저는 장관으로서도 유능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검사로서도 특별하게 뭘 할 수 없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평가를 하지 않겠는데 굳이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서 그런데 정치인으로서 지금 워딩을 하고 하는 걸 보면 이분이 큰 정치인에 대해서 어려운 것 같아요. 단어 하나 가지고 장난치를 치는 것밖에 사실은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래서 한동훈식업법의 특징이 이런 분들은 지역구에서 승부하면 완전 텃밭 아니면 어려워요. 왜냐하면 지진... 왜 아니겠지. 사람들이 다 엄청 훌륭하다고 띄워졌기 때문에 그렇게 또 각인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른바 큰 인물론에 흔들리는 그런 지역발전 소구가 강한 곳을 강한 곳 몇 곳을 제외하고는 실제로 수도권에서 쉽지 않은 게 우리 국민들이 의외로 좀 너무 예의였고 버르장머리였고 그다음에 싸가지 없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 한정은 장관이 그렇다는 뜻이에요? 그건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재호 전 장관하고 그다음에 유인태 정무선석이셨죠? 사무총장이시고 그다음에 국회의원도 하셨고 그분 두 분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분들만 얘기한 건 아니죠. 사실 많은 분들이 얘기했었죠. 이른바 3대 싸가지라 그래가지고 그 세 분을 얘기했어요. 세 분을 정확히 얘기했어요. 그래요? 누구 누구야?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당연히 이준석 전 대표는 들어가고요. 이준석 대표. 그다음에 한동훈 장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옛날에 유시민 전 장관. 아, 옛날에. 알겠습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일정 정도 수준 이상의 정치인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품격을 요구하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럼요. 어느 나라나 다 그래야죠. 어느 나라 다 그런 거. 그런데 지금 아까 지금 사실 이준석 대표 말씀하셨지만 이준석 대표도 이런저런 면에서 자기 자리를 잡은 병치이긴 하지만 그 이상 성장하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이분이 이걸 못 버려요. 네, 맞습니다. 이분이 이제... 이것도 재미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스타일이냐면 게시판에서 이게 댓글로 써오는 스타일이에요. 네, 네, 네. 이게 우리가 손가락... 키보드 워리어. 키보드 워리어라고죠. 여기 내에서 저기 우리 무수기 소리로 레스트 리플 스탠딩 이런 말을 쓰고 있었거든요. 내가 썼거든요. 마지막 리플 나는 사람이 이긴다. 댓글 나는 사람이... 레스트, 레스트. 네, 레스트. 발음이 안 좋아서. 그런데 이분도 사실은 큰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아서 제가 봐서는 장기적으로는 장기적으로는 큰 도움은 안 돼요. 왜냐하면 콘텐츠가 있어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그렇죠. 아무리 그분을 뭘 띄워주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성과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이게 오래가지는 못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유시민 전 장관은 콘텐츠가 있었어도... 콘텐츠가 엄청나게 많았죠. 많았어도 싸가지고 없다고... 그래서 올바른 말을 해도 당신처럼... 이게 왜냐하면 그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게 유시민 전 장관이 그때 당시 경기도지사 선거에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야당이 완전 싹쓸위를 이길 때예요. 싹쓸위를 다 이기는데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그분이 출마를 했는데 심지어 심상정 전 의원하고 단일화까지 했어요. 그런데 졌어요. 그런데 졌어요. 그런 기도에서. 얘기하셨는데 안 그랬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 총선 출마가 거론되는 국무위원이 한동훈 장관만이 아닙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이복현 금감원장도 계속해서 지금 이게 나오고 있고요. 장차관, 아까 저희가 뉴스픽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장차관들이 전부 다 지금 여의되면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거 매우 부적절하지 않습니까? 다들 이상해요. 제가 봤을 때는. 부적절하죠. 국제원 운영이라는 측면에서는... 나라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책임감도 없고... 측면에서는 부적절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래야 되는 상황인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대통령을 위해서... 대통령 본인이 사실은 본인의 본인 자체가 국민의힘에서 쉽게 들으면 굴러들어온 놀이잖아요. 자기 세력이 없는 입장에서. 지금 어쨌든 현재 국민의힘을 자기 사람으로 채워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발 여당의 정기 개편? 이런 것들이 사실은 필요한 상황이고 애초에 윤석열 대통령이 될 때부터 이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는 생각은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 이게 정말 제대로 됐지. 그다음에 이게 정말 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지금 이렇게 내보낸 사람들이 당선이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국정에 대한 지지율, 대통령에 대한 상징성 이런 것들이 중요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얼마나 먹힐지 이건 지켜봐야 될 것. 그러니까 이게 국민의힘을 너무 믿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거는 한 장관님한테 하는 말인데 지금 대통령이든 한 장관이든 칼을 손에 쥐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서로 도와주고 끌어주고 밀어주는 게 있는 거지 사실은 국회의원들은 또 그런 성향의 사람들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금방금방 잘 변하고. 그래서 이렇게 해야지 지금은 우리 중에 내보낼 만한 사람이 없으니 당신이라도 데리고 와가지고 뭔가 상품성을 가진 당신을 내보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으로 할 수는 있겠으나 이것이 오래가거나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수가 있다. 그리고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참모들이 자꾸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고 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의원하던 사람들 장관시키고 장관하던 사람들 또 총선 내보내고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에 이래가지고 정치가 제대로 되겠어요? 저는 그거 매우 매우 잘못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요. 아무리 자기 편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을 생각한다면 큰 정치를 해야지 이런 식으로 그냥 내 편만 잔뜩 끌어 모아가지고 그냥 우리끼리 한번 잘못과 자살해보자. 이거는 옳지 않다. 물론 저도 개인적으로 잘 먹고 잘 살고 싶습니다마는 그래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해가지고. 자 광고 타임. 이 타임의 광고 타임.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네. 강화, 교동, 해풍맞은 고시익가리 통통쌀인데요. 1kg 소량으로 진공포장돼 있어서 성결하고 신선하답니다. 무궁회 지역에서 생산된 상등급의 쌀이고요. 깨끗하고 맛과 모양이 좋은 통통쌀이기 때문에 한번 드셔보시면 좋겠다. 소비자들 만족도가 매우 높다고 하니까 드셔보시고요. 11월 30일까지 우리 시청자들에게는 10% 할인해서 여러분들에게 선보이고 있으니까 혜택받고 구매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화면 보이죠? 강화, 교동, 해풍맞은 고시익가리 통통쌀입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밥심입니다. 밥이 맛있어야지 반찬 없어서 먹을 수 있고 저는 밥만 생각하면 막... 제가 약간 탄수화물 중독이라 그러는 거 좀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전 밥을 되게 좋아하는데 이거 한번 제가 꼭 여러분들에게 권해드리고 싶은 제품이고요. 이 와중에 아까 제가 말씀을 안 드린 게 있어서 산삼순백 이거 한번 우리 두 분한테 제가 이걸 지금 앞에 놔드렸거든요. 한번 드셔보시고 이따가 좀 말씀 한번 해주시면 좋겠는데 한번 제가 배송하지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난 이거 뜯지도 못해 솔직히 말해가지고 한번 드셔보시고 얘기를 한번 해주십시오. 어떤 식으로 막 힘이 솟아나는지 제가 이제 이슈 질문하는 동안 한번 드셔보시고 얘기해보시고요. 다음으로 이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각종 비위 의혹을 받고 있는 이정석 검사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에 착수를 했습니다마는 사실 이제 아까 어떤 분이 이번 주에 가장 핫한 이슈는 그 이정석 검사에 대한 처남댁의 인터뷰 아니었나요? 이제 이런 얘기가 한번 댓글에 올라왔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은 이정석 검사가 지금 좌천돼서 내려가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그분이 비위가 너무너무 많다는 게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의 동력도 사실은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요즘 뭔가 분위기가 묘하게 바뀌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다. 법조계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는 그게 아니다. 일부러 골프장 부킹해주는 거 내지는 약간의 비리, 청탁 비리 있는 거 이런 것만 일부러 좀 건드리는 거고 실제 큰 거는 건드리지도 않고 있다. 그 사람을 일부러 보호하려고 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지금 했어요. 조 변호사를 위한 수사가 아닌지가 걱정되는 거죠. 그렇죠.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하루 왼종일님이 말하는 것처럼 이정석 사건 덮으려고 지금 그러는 거 아니냐. 이게 지금 핵심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조 변호사님? 저는 이게 지금 이정석 검사에 대해서 민주당이 공수처에도 고발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검찰에도 고발한 부분이 있어요. 이게 왜 그렇게 되냐면 우리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가 검사에 대해서 무제한으로 수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수사 대상인 범죄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 이게 어떻게 보면 같은 형태 예를 들면 검사가 검사의 직권을 남용해가지고 사실상 정가를 접근해서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을 활용해가지고 정가를 불법 조회했단 말이죠. 그렇죠. 가사도우미의 정가를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직권을 남용한에 대해서 별도로 처벌하는 규정이 있어요.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이라고. 그런데 그건 또 공수처 대상에 빠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는 검찰이 고발을 하고 일부는 공수처에 고발을 했는데 공수처의 입장에서는 예를 들면 또 주민등록법 위반도 공수처 수사 대상이 아닙니다. 위정자님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검찰에서 그 사건과 함께 관련 사건을 다 수사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공수처가 또 일부 사건만 잡아가지고 움직이기가 좀 애매한가 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검찰이 지금 수사를 주도하면서 사실상 압수수소를 통해서 자유를 다 확보하고 이걸 선택적으로 공개하는 경우에 이게 방법이 없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이런 건처럼 공수처와 검찰의 수사 대상이 묘하게 겹치고 실제 수사가 단일한 수사 주차에 의해서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대로 된 진실을 파헤치기 어려운 사건은 특검이 답이라고 봅니다. 이건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항상 특검 얘기를 할 때 특검에 가장 효율적이고 적합한 사건은 검사 범죄라는 거는 예전부터 얘기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전형적인 검사 범죄 사건입니다. 그리고 되게 우려되는 게 저는 제 기를 의심했어요. 강미정 씨 인터뷰를 들어보니까 천양대기 강미정 씨라는 거죠. 들어보니까 자신이 SD카드를 포함해서 휴대폰을 내서 포렌식을 맡겨서 그게 봉인돼서 갔는데 포렌식 참관 과정에서 그 봉인을 풀고 보니까 SD카드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이거는 증거가 갑자기 사라진 거거든요. 아니 수사기관에 제출된 증거가 갑자기 사라졌는데 이걸 위험해 넘어갈 수는 없는 문제고 거기다가 이게 이혼 수송 과정에서 남편의 카카오톡인가요? 메신저 캡처 사진에 마약 사건을 신고하자마자 얼마 안 돼서 수사경찰서 강력계장인가요? 하여튼 그때 당시에 담당 경찰관에 전화번호가 들어와 있었다고 하고 이런 얘기 남편의 핸드폰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거기 연락처를 준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수사는 누가 보더라도 이상하게 흘러가서 결국 제대로 수사가 안 되고 이런 거라면 이게 검경이 다 걸려있는 사건이에요. 그러면 이런 사건들이 전형적으로 이게 권력형 미리 사건인데 이런 권력형 미리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다 오염됐단 말이죠. 그럼 결국에 지금 제도권 수사기관을 믿을 수가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지금 되게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이정적 사건의 핵심은 수사기관들이 오염됐다는 부분이다. 지금 처남댁이 신고했던 남편의 마약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도 사실은 수사경찰서와 윗선에 있는 검찰 라인이 뭔가 도와줘서 불기소되도록 불송치되도록 해준 부분이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이장석 검사가 자기가 검찰에서 수사했던 그 재벌그룹으로부터 접대를 받아가지고 온 식구들이 전부 다 리조트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는 것이고 모든 것들이 본인이 뭔가 시도에서 비리를 캐내려고 하면 다 묻혀버리는 그 상황이 난 너무 억울하고 속상하다. 그 얘기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말을 똑같이 하고 계셔요. 저는 좀 약 얘기가 길어질 수도 있는데 해야 되겠습니다. 좀 들게 하지 말고 해야 되겠습니다. 이거 근본적으로 민주당 잘못입니다. 왜요? 맨날 민주당 잘못이에요? 민주당 잘못이에요. 왜냐하면 저도 일정 부분 동의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 공수처 제대로 안 만들게 되는 일이에요. 아 공수처 이게 마침 어제요. 공수처 검사가 또 하나 그만뒀습니다. 지금 공수처가 처음에 뽑았던 검사 중에 3명 남았어요. 13명 중에? 3명 남았어요. 공수처를 제대로 만들고 공수처를 처음에 입법할 때 일단 공수처를 만들어 놓고 추가 입법으로 보완을 하겠다는 계획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정치적 동력이나 관심사에 떨어졌으니 떨어지고 나서는 모두 다 관심을 안 가졌어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공수처가 이름만 건 상태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특검 말씀하셨지만 약간 생각이 다른 게 특검이 특히 이런 범죄에는 도움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지금 윤석열 사단이 전부 특검 출신입니다. 맞죠? 특검이라는 게 제도가 어떻게 되냐면요. 특별검사를 임명을 하면 특별검사 혼자서 수사하는 게 아니고 그 밑에 일종의 미니 검찰청처럼 수사팀이 꾸려지는데 그 밑에 수사팀 전체가 다 검찰에서 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검찰이 수사를 주도해 왔기 때문에 수사를 그렇게 이끌어 가면서 가장 말단의 수사관 레벨에서는 경찰이나 다른 데서 올 수도 있지만 실제로 중간급 이상에서 지휘할 수 있는 사람들은 부장관사급 이상에서 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검찰청의 인력들이 그대로 옵니다. 결국 검찰이 수사하는 거예요. 지휘만 지금 저기 뭡니까? 특검이 하는 거지. 이 상태에서 특검을 해도 특검에서 온 사람들이 이걸 제대로 수사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결국 이런 문제 때문에 특검이 한계가 존재하고 그래서 공수처가 들어온 건데 지금 공수처도 못하고 사실 제가 특검 들어와도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이런 상태에서 이거 지금 수사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사실 공수처의 수사 능력이 너무너무 안 좋다는 거는 지금 결과만 보더라도 사실 다 알 수 있는 거고 의지도 없어 보이고요. 해결이 그래요. 검찰청 안에 검사들의 생각이 다 똑같은 건 아니에요. 물론 지난 정부, 문재인 정부 때 검찰 기업 과정에서 여러 가지 파열음과 방향성에 대한 토론 없이 이렇게 진행된 부분 관련해서 검찰청 내부가 나름 쫄똄똘 뭉쳐진 측면들이 있는데 여전히 내부의 균열은 좀 있습니다. 그중에서 형사부 검사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지금 특수부 검사들의 행태에 대해서 비판적인 분들도 많아요. 그분들 중에는 수사 역량이 상당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적절히 구성해서 활용하는 게 원래 특검의 역할이에요. 특검이라는 게 본인이 수사 역량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얼마나 수사 의지와 수사 역량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잘 구성해낼 정도의 안목과 능력이 있는 거기에 핵심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특검을 제대로 임명하면 저는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보고요. 궁극적으로는 지금 이 건의 문제가 뭐냐면 결과적으로 경찰과 검찰이 유착할 수밖에 없는 법률 구조의 문제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보면 결국에는 검사가 수사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면서 수사주의를 해가는데 심지어 마음대로 자기가 손발로 쓸 수 있는 수사관까지 두고 있어요. 그 상황에서 경찰은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전부터 얘기했던 거는 영장한 곳에 도입해야 된다. 그리고 재정시청권도 줘야 된다. 그러므로서 경찰이 검찰과 검찰 가족들에 대한 수사를 할 때 검찰의 수사 방해를 극복할 수 있는 수단을 줘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서로가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경찰은 막강한 조직이 있습니다. 그 대신 검찰은 권한이 있죠. 그렇지만 그 권한이 본인들을 위한 방패막이가 되기에는 못하게 해야 돼요. 이래야지 서로가 견제하게 되고 그러면서 인권침해적이거나 아니면 내부위를 덮는데 악용되거나 이런 걸 방지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다시 한번 논의를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공수처처럼 작은 조직은 이걸 감당할 수 있는 역량이 안 돼요. 사실 그 말을 제가 동의하는 게 수사를 하려면 물론 노하우나 수사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도 필요하겠지만 외부적인 압력에서 벗어나고 독립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하나도 없고 또 하나는 공수처에 지금 있는 사람들은 다 검찰 출신이거나 내지는 기존 기득권을 가진 법조인들 출신 중에서 뽑아놨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친정을 수사하기니까 이게 제도 초창기니까 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뭔가 잘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관계라인을 다 끊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렇게 끊어줄 수가 없는 구조이고 현재 정권이 현재 정권이 친검찰 조직이기 때문에 실제 그 라인에서 나온 사람들이 우리가 그냥 독립적으로 내가 너 한번 끝까지 파헤쳐볼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구조가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공수처에 들어갈 사람들은 검사 출신이 아니었던 사람들 중에서 좀 특수한 그런 양성기관이나 양성 방식을 통해서 다시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더 중요한 건 외압을 이겨낼 수 있을 만한 뚝심과 힘과 뭔가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그리고 법원이나 이런 데에다가 내보내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엉터리인 것처럼 그렇게 기사들 쓰지 마세요. 그렇게 쓰는 것도 지금 사실은 상당히 상황을 왜곡하는 그런 또 하나의 수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 그래서 결론적으로 결론적으로 이정석 검사에 대한 비리를 파헤치는 게 과연 내가 보기에 잘 될 것인가. 그런데 한 가지 희망은 이 문제가 지금 터진 시점이 사실은 대통령에 대한 레인덕이 시작됐다고 사람들이 인식하는 그런 시점이라는 거는 좀 하나는 고무적인 것 같긴 해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정권 초창기에 터졌다면 원래 터져질 리도 없겠죠. 그때가 되면. 하지만 어쨌든 터졌다고 치면 사실은 그냥 묻혀버리고 아무 아닌 것처럼 해결이 되고 끝날 가능성이 있지만 지금은 이제 사람들이 점점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느 한계가 되면은 사실 다 터져버리고 폭발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또 좀 더 지켜보고 양식이 있는 사람들의 그런 상황을 좀 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유스티나님께서 공수처 검사들도 그나물의 그 밥이죠. 갤럭시님 지금의 공수처는 있으나 마나죠. 먼저 이런 얘기도 하셨고 김동규님 공수처장을 장관급으로 하고 수사관을 차관급으로 해서 임명하고 해인권을 국회의원의하게 하면 어떨까요?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지금 공수처장 김지룩 공수처장을 임명할 때부터 이거는 의지가 없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김지룩 공수처장이 누굽니까? 결국에 1호 특검 특별수사관이었는데 그 1호 특검이 대표적으로 실패한 특검이거든요. 그때 당시 수사팀장은 한규환이었고요. 진영구 지금 한동훈 장인입니다. 장인. 조폐공사.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의 당사자였던 그 당시에 대검 공안부장이었던 진영구가 수사 대상이었는데 그때 그 진영구의 직소 후배죠. 직소 후배로 공안검사였던 황교안 그때 당시 부장검사가 수사팀장이었고 결국에 그 수사팀장이 수사를 다 방해했다고 하면서 도저히 수사 못하겠다고 뛰쳐나가신 분이 지금 민변에서 굉장히 중추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영태 변호사님이에요. 이번에 이화영 재판에서 또 이거 재판 이따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뛰쳐나가신 분입니다. 그때 막 재판 받고 싸웠단 분이죠. 자 알겠습니다. 어쨌든 마무리하고요. 그 다음 얘기를 한번 넘어가야 되는데 그 다음 얘기 넘어가기 전에 산삼순백 지쳐보시니까 어떻던가요? 제가 먹어볼까요? 저는 이거 여러 번 먹었는데 괜찮아요? 힘나는 것 같습니다. 힘이 나는 것 같다. 엄청 써네요. 몸에 좋은 것 씁니다. 산삼순백이었습니다. 자 다음 얘기 이거 하나만 하고 오늘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 최강욱 전 의원 암탉이 설친다 이런 얘기 해가지고 지금 민주당에서도 부적절한 발언이다 이런 얘기 나왔고요. 민영배 의원 조선일보에서 그런 식으로 자꾸 여럿몰이하고 의도하는 것에 자꾸 넘어가지 말아라. 실제 그런 건 아니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지금 내부, 민주당 내부에서도 서로에 관한 얘기가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지도부 입장에서는 그렇게 발언하는 것이 과연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라고 하면서 엄중 경고를 하고 나섰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서는 관용 없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 이렇게 경고까지 했거든요.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 찬성합니다. 이게 이런 발언들이 나오는 이유가요. 결국은 강성 지지층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지지층들에게 사이다 발언으로서 먹히는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정치적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일부 유튜버하고요. 그 다음에 강성 지지층들에게 어필하는 식의 발언들이 계속 쌓이면 점점 그렇게 그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게 되고요. 그쪽으로 이제 이게 괴리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 발언이 결국 일반 대중들한테 어떻게 들릴지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얘기하지 않고 한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런 발언들이 자꾸 터져나오는 건 적절하지 않은 상황이고 적어도 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단호한 모습을 보이는 게 필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왜냐하면 이게 동물농장이라는 결국 사람은 동물에 빗대어서 그때 어떤 정치적인 현실을 풍자한 건데 그런데 암컷 수컷이 뭐가 문제냐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암컷 수컷의 표현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설치는 암컷이라는 표현이 문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서 최강욱 의원이 하고 싶었던 말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뭐냐면 김건희 씨를 비판하고 싶었던 건데 그러니까 국민들이 선택하지 않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선출 권력의 옆에 붙어서 선출 권력의 권력 행사를 사실상 자기 마음대로 대신 행사한다. 이게 지금 굉장히 비민주적이고 국민주권 중에 반하는 무도한 행태라는 거잖아요. 이른바 국정농단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여자라서 문제인가요? 아니거든요. 남자가 해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공을 비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갑자기 설치는 암컷이라는 표현을 붙여쓰게 되면 여자가 했기 때문에 문제인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남녀차별적이고 그다음에 봉건제적이고 지금 현대사회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남성중심적인 가치관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그러면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본인이 잘못하신 거예요. 그러면 잘못한 건 솔직하게 잘못했다고 인정하시는 게 그래도 대중정치인으로서 활동하셔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렇게 인정하시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당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징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분들도 다 보고 계시거든요. 민주당이 과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된 중립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내리고 있는지를 다 지켜보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당에서 신속하게 징계 결정한 거는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네, 지금 우리 댓글도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 실망이에요. 왜 오른말 했는데 자꾸 그걸 뭐라 그러나요? 이런 취지의 댓글도 많고요. 광주 말바오 땡님 같은 분은 왜 최강욱 의원한테만 그럽니까? 민주당 진짜 짜증납니다. 이런 말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미음 미음이 더 세게 나가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또 한편으로는 가을 아침 같은 분은 발언의 맥락도 보지 않고 조중동의 프레임이 노란하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지도부의 정치력에 실망한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부분도 사실은 좀 있어요. 그런데 또 이제 반대로 최강욱 의원의 말은 이해가 충분히 되고 무슨 맥락이었는지도 알겠지만 이런 식으로 하면 오히려 오해가 쌓이고 옳지 않습니다. 중도들을 생각해서라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 좀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제가 이제 여기도 지금 그런 말이 나오는데 제가 평상시에 갖고 있는 생각이 있어요. 특히 정치인, 일반 경기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 무엇을 말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어떻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지금 말하는 게 옳다, 옳다, 그르다, 맞는 말이냐, 아니냐 만큼이나 그것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를 어떻게 표현해서 전달하는가가 매우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최강욱 의원이 그 의원이 전반적인 문맥이나 이런 걸 봤을 때 비선출 권력이 끼어드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다 그러면 맞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거를 그런 식으로 표현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최강욱 의원이 하는 비판은 맞는 말 아니냐. 그러니까 문제가 없다라고 접근하는 건 지금 정치적 워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표현하는지가 중요한 거고 그거를 비판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셨던 설치하는 암컷이라는 표현이 등장해서는 안 됐던 거예요. 네. 지금 정은호님, 틀린 이야기는 아니지만 발언은 신중해야 됩니다. 지키라이드님도 옳은 말은 했지만 표현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 하셨고요. 마마젤라님은 이런 얘기 하시네요. 이상민, 김종민 같은 잣대로 징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얘기 하셨는데. 서로 내부적으로도 혹은 외부적으로도 의견은 갈리는 것 같습니다만 결과적으로 표현에 있어서 좀 더 신중했어야 된다. 네. 저는 우리 지지층을 굉장히 비하해서 표현하는 그런 분들도 분명히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배동열님, 암컷, 수컷 이런 거의 문제가 아니라 국정에 관여하고 국가 예산을 낭비하는 이런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을 얘기를 한 것인데 지금 사회가 너무 한심한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들 지금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당원과 정지 6개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게 내려졌습니다. 아, 그래요? 당원과 정지 6개월 결정이 내려졌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설치는 여자라고 하면 그건 괜찮습니까? 안 되잖아요. 이게 암컷, 수컷이 동물농장 얘기하다 보니까 암컷, 수컷을 얘기한 건데 뭐가 문제냐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실 게 아니고 여성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게 마치 그 자체로 문제인 것처럼 적극적인 사회 참여가 왜 문제입니까? 그런데 그게 정상적인 루트와 법과 절차를 지켜봤으면 아무 문제 없겠지만 아무런 그런 법적 근거 없이 국민의 위임된 권력을 배우자가 마음대로 행사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라면 그런 방식으로 비판하는 건 아니었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이슈 하나만 여쭤보고 끝내겠습니다. 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국민의힘에 입당하겠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국민의힘 혁신위에서 희망을 봤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면 민주당은 희망이 없다. 이런 뜻으로 지금 보이기도 하고 국민의힘 혁신위가 왜 어떤 면에서 희망이 있다는 걸까요? 뭐 이상민 의원이 어떤 말씀, 공식적으로 이분의 입장에서는 그쪽이 좀 더 개혁적이고 올바르고 이런 식의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아마 사실 제가 보기에는 개인적인 생각을 전제로 말씀을 드리면 공천 가능성을 보고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공천을 해줄 거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는 것이 본인의 지분이나 이런 것들을 더 인정받고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공천받을 가능성을 높이 보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상민 의원은 계속 민주당에 계셨던 분은 아니거든요.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어요. 사실이기도 하고 매우 보수적인 당에 계셨던 분도 있었고 자유선생당이던가요? 네, 맞습니다. 계셨던 분이라서 사실 정치 성향이나 이런 것들이 개혁적인 분도 아니고요. 국민의힘에 관한 게 크게 이상하지도 않은 분이에요. 그래서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발 빨리 모셔가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지금 국민의힘의 김기현 대표가 생각하는 빅텐트라면 빨리 그 빅텐트 치십시오. 조정은 의원도 데려가시고 빨리. 거기 빨리 빨리 합당이 이뤄져야 됩니다. 조정은 의원은 아직 간 거 아니었어요? 모르겠어요. 합당 절차가 남아있는 것 같던데요. 하여튼 그래서 빨리 빨리 데려가셔야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 나중에 두고두고 화근이 될 것 같아요. 사실 조정은 의원도 원래는 민주당에 원래 민주당에서 영입 인사를 데리고 왔다가 그때 마침 여러 가지 사정으로 공천이 안 됐더니 갑자기 또 탈당해가지고 본인이 당을 만들고 당 만들었고 그래서 비례의상으로 해서도 올라갔고 이번에는 또 이제 국민의힘으로 가는데 저는 솔직히 그렇게 청소대처럼 왔다 갔다 특히 자신의 공천과 관련된 그것만을 쫓아다니는 거는 매우 옳지 않다. 정치인이 소신을 가지고 큰 비전을 가지고 국민들하고 같이 호흡하고 이런 사람이 중요한 건데 나에게 공천을 안 해주니 나는 이 당이 싫고 그동안 계속 비난해왔던 저 당에 들어간다? 이거 진짜 이상한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 딱 초설 한 번 하시려고 당을 4번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그게 말이 되는 건가요? 이번에 만약에 바뀌게 되면 다섯 번째입니다. 그래서 참 이분 되게 재밌는데 하여튼 그분 그다음에 또 이상민 전 의원 그분 이상민 의원도 굉장히 당을 여러 번 바꾸신 분이잖아요. 자유선진당 민주당 막 그러니까 빨리 데려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크게 빅텐츠 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조정훈, 이상민, 양향자 전부 가사 빅텐츠 치세요. 노광훈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제가 사실 핵심적으로 물어보고 싶었던 부분은 이상민 노왕 개인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국민의힘 혁신위에서 희망을 봤다라고 하는 바로 그 단어 그러니까 국민의힘 혁신위가 민주당하고 어떻게 다르길래 희망을 봤다라는 말이 나오나 혁신위가 무엇을 잘하고 있나 이제 실제 민주당에서 혁신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이거에 대한 걸 좀 물어보고 싶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어떤 희망을 받는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20%, 하위 20% 컷오프 관찰이라면 민주당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20% 이상은 다 컷오프 시킨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아마 검사 자리를 만들어주고 싶어서 그러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본인이 표현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을 이른바 나라님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나라님 상투잡으라는 얘기냐 진짜 이 사고방식이 그리고 나라님보다 못하지만 김기현 대표도 자기 훨씬 이이다 그런데 그 사람들 상투잡으라는 얘기냐 그건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굉장히 조직화되고 그다음에 권위주의적인 사고를 가지신 그런 분이 하시는 혁신이 본인이 보기에는 굉장히 반짝반짝한 혁신으로 보이는가 봐요. 그러니까 정체성이 굉장히 싱크로율, 동기화율이 되게 높으신 것 같으니까 그냥 거기로 빨리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아닙니다. 저도 아까 사실 희망을 받다고 해서 나라님 바람을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쪽에서 희망을 보실 수 있을 수 있죠. 그건 본인의 생각이시니까 저도 좀 궁금하네요. 어떤 희망인지. 기본적으로 사고방식이 참 그렇죠. 나라님 단어도 단어 선택도 그렇고 상투 얘기도 그렇고 이건 좀 옳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빨리 이번에 상투검이 연말쯤에 통과되고 정말 궁금해요. 대통령이 제2호권을 행사할 것이냐 거부권을. 그리고 거부권이 행사에서 돌아왔을 때 그때쯤에 한 1, 2월 한참 공천에 임박한 시점인데 그때 만약에 무의명 투표가 이루어지면 어떤 투표가 벌어질까. 그것도 되게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제2호권에서 제2결되는 법안은 무의명 투표가 돼 있거든요. 지금 법상. 무의명 투표의 결과가 어떨지. 결과가 어떻게 됐지. 보겠습니다. 나라님을 생각하신다면 또 그쪽으로 갈 수도 있겠군요. 지금까지 김평성 변호사 그리고 조상우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눠놨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 여러분들께 추천해드립니다. 건강보험, 차량보험을 더 저렴하게 만나보실 수 있는 전문보험 클리닉 업체입니다. 가족이나 친척 지인에게 묻지마 보험 가입 당하신 분들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고 내가 정말 제대로 된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지 실제 보장이 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필요한 보장이 얼마나 잘 돼 있는가 하는 거는요. 제가 변호사이기 때문에 소송하면서 항상 너무너무 많이 겪어본 사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귀찮아서 내지는 이거 뭐 당연히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부터 내가 소개해볼 거 들었으니까 괜찮겠지 생각하시는 안 되고요. 저도 사실 그랬어요. 제가 한 달에 100만 원 넘는 그런 보험을 하나 들었다가 친척 언니의, 친척 언니가 아니라 아는 사람의 권유로 들었다가 나중에 제가 진짜 큰 일 닦았을 때 큰 일 할 뻔했는데 그렇게 자기가 제대로 똑똑하다고 생각해서 잘 들었다고 생각하겠지만 나중에 따져보면 또 아닌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소송하다 보면 그거가 맞든 안 맞든 일단 무조건 상대 보험회사에서는 소송을 걸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정말 원하고 필요할 때 그런 도움을 못 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체크해보시라는 의미에서 권해드리는 내용입니다. 저 착한 보험 클리닉 업체, 전문 보험 클리닉 업체 한번 문의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약만 하시면 전국 어디에서든 무료로 방문 상담이 가능하니까 1644-1236으로 전화하셔서 확인하시고 010-761-3303으로 연락하셔서 영업시간 외에도 필요한 건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내일은 용혜인 의원하고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선거구제 개편 논의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고요. 용혜인 의원 앞으로 지금 거치가 또 어떻게 됐지? 지금 현재 호남에서 또 나가보면 어떻게 했느냐 이런 제안도 많이 받고 있다고 하거든요. 이런 내용도 한번 살펴보고 호남과 이런 또 경남 쪽, 부유경 쪽, 대구 쪽 이런 쪽 민심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이것도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나가기 전에 잊지 마시고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 사랑으로 먹고 사는 노형의 뉴스인사이다.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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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